지가 저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삼시세끼라는 예능 프로를 하면서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이랑 제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여드렸던 모습들이랑 다른 것처럼 이번 드라마에서도 저는 충분히 다른 모습의 윤균상을 홍길동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저는 몸무게를 안 재요 제가 입었던 옷이 다음에 입었는데 커졌을 때의 기품이 있거든요 그 기품으로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주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식욕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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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